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아 캠핑입니다. 오늘은 여기 영월에 있는 동강 오토 캠핑장, 지금 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회전하면 되고요. 여기 산세가 너무 멋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길 따라서 들어가면 저쪽에 산, 바로 강변 쪽에 지금 여기 입구가 보입니다. 사목, 삼리마을에서 운영하는 동강 오토 캠핑장, 여기 매점도 바로 오른쪽에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쪽이 이제 지금 이쪽이 보이는 데가 여기가 B사이트, C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강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C사이트네요. C사이트고요.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 강가가 정말 경치가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강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지금 이쪽이 이제 여기 개수대 화장실, 여기가 지금 B사이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리 잡은 A사이트가 여기 강가 쪽으로 쭉 자리 잡은 곳이 여기가 A사이트입니다. 저는 여기 A사이트 5번을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어썸 헐리베이 텐트 이렇게 했고. 이제 저희 자리에서 보는 뷰. 우리 특히 MARY 땅흐장. 저게 너무 멋있죠? 저 바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mana 암 Ju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계단도 굉장히 잘 되있네요. 이 건물이 화장실입니다. 경치가 정말 너무 좋네요. 경치가 너무 좋아. 진짜 예술입니다. 와 이 직벽산과 벽겹이 있는게 동양산수화 같은 데서 나오는 산같이 생겼네요. 이쪽에 보이면 저희 캠핑장이고요. 와 여기 낚시 사시는 분이네요.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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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거 같네요 치킨이 오징어와 양파 치킨이 오징어와 물을 넣었어요 치킨이 오징어와 양파 이거 합니다. 10번 잘 세십시오 다시 다시 나 왜 이러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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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네 진짜 나 진짜 나 이것도 못 던지지 않는데 죽인다 이거 진짜 물살이 엄청 세네 동양화 동양화 한 폭 진짜 산수화 한 폭 너무 멋지다 물살 센 거 보이십니까? 물살이 엄청 세네 와 바다가 바다가 와 어우 멋있다 태연아 태연아 멋지다 짜iss 정 오케이 물살 직 Ro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위에 구멍이 막 나있어요. 물살에 바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너무 특이하고 예쁘네요. 바위에 물꼴이 이런 식으로 나있어요. 여기는 진짜 영어로 오면 한 번은 꼭 와봐야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바위에 구멍이 막 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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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구멍이 막 나있어요.